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누나로써 지켜볼 수만은 없지 나 그러면 나는 돼지고기 잡으러 갔다올테니까 낚시하고있어 빠빡 화이팅 사냥 성공 이제 한마리 더 죽이고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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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진짜 많이 진짜 많이 잡아서 지은 고기 짱 많은데 이걸로 맹구랑 나랑 엄마아빠랑 덤덤이까지 충분할거 같네 그러면 헤어지기 전에 얼른 덤덤이 데리고 엄마아빠한테 가야겠다 덤덤아 덤덤아 이제 집으로 돌아가 어? 어? 뭐야 덤덤이 여기서 낚시하고 있었는데 뭐야 어디갔지 응? 어? 저기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 저기했나? 덤덤아 덤덤아 이상하다 여기서 소리가 들렸는데 덤덤아 어딨어 이제부터 해지겠다 빨리 돌아가자 어? 여긴가보다 덤덤아 으아ını아 어 ind- 어? 어 ilok 하 웃음 아 ㅋㅋㅋㅋ 안맵 시선 어 적탄장 적탄 아니 이건 좀비 머리 아니 그리고 이건 옆에 있는 건 좀비 머리에서 흘러나온 피 아니 그리고 이건 이거는 그 피를 먹고 자라나있는 버섯 아니 그리고 저 옆에 있는 거는 그 버섯을 보고 자라나있는 석탄 이럴수가 이것을 보안이 굉장히 위험한 곳이야 누가봐도 여기에 뭔가 튀어나온 것 같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고 일단 석탄을 캐고 일단 아저씨한테 알려줘야겠다 석탄장 아니 누가 비명소리를 지르잖아 이럴수가 일단 가봐야겠다 거기다 여기 그치에 비명소리가 들렀는데 아니 요요요요요요요로자나 이러지말라고 요요요요요 utiliz 이러지말라고 이럴수가 가부짓 열어 Partnership 으아! 뚜라! 뚜라! 찰야! 닭도둑! 오오! 어! 요루루가 좀비가 된다! 아아! 이 사실을 요루루한테 아니하에에에에에에! 아저씨한테 알려할때! 아아.... 드디어 다 꾸몄네 우리가 잘꾼 아휴 힘들었다 자 이제 애들이 먹을 거 구해오는 동안 나는 고기를 구워놔야겠다 석탄용에다 지워넣고 자 여기 냄비에도 석탄 넣고 노릇노릇 잘 익어지겠는데 이따가 애들 오면 맛있게 밥해줘야겠다 아 맹구야 석탄은 구해왔겠지 석탄이 문제가 아니라 석탄이 문제가 아니라 너 일 안하고 싶어서 그러는거지 아니다 아니다 요루루가 얼굴이 녹색 그러니까 요루루가 녹색 녹색이라고 요루루는 핑크색이야 이 바보야 어? 요루루가 녹색이다 녹색? 아 여보 어? 우리 그때 저기 남았던 녹차 있나? 야 녹차가 먹고 싶다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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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차? 아니 뭔데 천천히 말해보라고 어? 어? 요로루가 좀비가 됐다 으? 좀비? 좀비? 어 영화에서 나오는 그건가? 어 어 요로루가 좀 위험한 상황이라는걸 얘기하는거 아닐까 여보? 어? 아니 아무래도 맹구가 장난치는걸거야 분명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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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어 아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요루루가 아픈걸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가보자고 어 그래요, 그래요 어휴 도대체 요루루가 어디갔지 어 얘가 근데 좀 해가 떨어질 때는 꼭 돌아왔었는데 덤덩이하고 요로르가 안보이네? 그러니까 아 요로야 어디갔어 얘가 요로야 아 요로야 요로야 어디갔어 요로야 어딨어 아 얘가 어디갔지 맹구야 여기가 진짜 이 근처가 맞아 요로르가 없는데 여기가 맞다 여기가 맞다 근데 요로르가 없는데 어 뭐 아무래도 이 근처에 요로르가 있었다고 하니까 여보가 저쪽으로 가보고 내가 이쪽으로 가볼게 그래요 우리 흩어져서 요로를 찾아봐요 맹구는 저쪽으로 가봐 아 얘가 어디갔지 요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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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아휴 어 요로 뒷모습같은데 야 요로야 너 여기서 뭐해 응? 요로야 요... 요로야 너 여기서 뭐하냐니까 으응? 으이 으으ility 으 rent 야 ............ 에디 znajdu 어디갔지 요로야 오이 덤덩아 아유 이거 애들이 다 어디갔지? 아유 요리야! 어이 덤덩아! 어? 저 위에 뭔가 있는거 같은데? 어이! 어이 저거 덤덩이 아니야 저거 덤덩이? 야 덤덩아 왜 거기있어? 빨리 내려와! 어? 얘가 어떻게 올라갔대? 아니 한살짜리 얘가 어떻게 올라갔지? 어? 야! 일로 내려오라고! 으악!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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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의의의의은 아?! 어! 와아아아아! 으어어어 игр clear 으어엉 아 muted 아 gucken! 아 덤비가 쿵폭탱강에 내린 속도를 쫓아온다아! 또너! 또너! 으이φο 들어야 처음 봤는데? 또왈! 위험해 위험해 기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로 진짜 기켰다 여기다 нав이 아 이건다 에어어어 아 그라프가 아우 어 아 그만 relies 맹구야 아 좀비이는 도대파 좀비? 무슨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악몽 꿨나 얘가? 뭐 똥 딴 째 같은 것을 하는 거야? 정신차려 바보야 좀비 있었는데 잘 못 봤나 맹구야 빨리 와! 밥 먹어야지 이거는 덤드리가 잡은 생선고기고 이거는 말이야 유로루가 잡은 돼지고기야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게 먹어 아 그나저나 우리는 언제 구추를 당할 수 있으려나 벌써 여기 빠진지 벌써 20일이 지났어 저기 배가 있다 배! 아니 배이다 배가 우리는 구하고 있는 배가 없어 여기에 사람 있어요 아저씨 여기 사람 제발 살려주세요 설렁 여기요 여기에 사람 있어요 여기요 여기에요 베이 Osaka 오옼 오옼 buy 우illas 目